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 문법 3000제 플러스 19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 47번이고 전체적으로는 1026번 문제네요. 상명대학교 문제고요. 이렇게 고치는 거. 이건 SAT 유형이라고 해요. SAT에 문법 문제가 있죠. SAT는 미국 고등학교 수능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수능은 이렇게 라이팅에다가 문법을 라이팅 파트에다가 넣는 거예요. Delighted by 기뻐한 거죠. Delighted 어쩌고 보고서 보고된 소득 첫 4반기 회계년도의 1,4분기죠. 그러니까 1,4분도의 소득신고죠. 기뻐한 거죠. 그런데 이트는 안 되잖아요. 이트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기뻐하는 건 사람 위주로 나와야 돼요. 사람이. 이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SAT 문법 문제예요. 요즘은 이건 패러프레이즈 하는 문제라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레이즈가 기뻐할 수 없어요. 레이즈는 아무 꽝이에요. 아니고. 스탭. 직원들이 기뻐할 수는 있죠. 컴퍼니 매니저가 기뻐할 수도 있죠. 결정이 기뻐할 수는 없어요. 이거 아니죠. 결정이 어떻게 기뻐할 수는 없어요. 이건 그대로 놓은 거죠. 가주어가 기뻐할 수 없어요. 아무튼 투브 정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가주어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매니저가 기뻐했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아 직원들이 기뻐했겠어요? 회사가 매니저가 기뻐했어요. 매니저가 기뻐해가지고 결정. 아 매니저가 여자나 보네요. 그녀의 직원들에게 봉급 인상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거죠. 이건 직원들이 기뻐해서 봉급 인상을 받았다. 아 직원들이 왜 기뻐하겠어요. 컴퍼니 매니저에 의해서 뭐 주어졌다가 아니죠. 직원들이 기뻐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고 회사 매니저가 기뻐해서 주는 거죠. 기뻐하는 존재는 사람이어야 해요. 돈을 줘 원칙 지고 갑시다. 기뻐하는 존재는 사람이면 A, B, E는 탈락이고 직원들이 기뻐한 게 아니고 회사 경영자가 기뻐한 거니까 10번이 답이겠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갔어. 세종대학교 문제인데 별별 하나 줬네요. 제가 Beside ing. Protecting the cell. 세포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아유 세포벽이 나오네. 밑에 세포벽. 세포벽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프로텡. 세포를 보호하는 거는 주어가 뭐가 되겠어요. Beside ing. 동명사도 동일주어 원칙은 지켜져야죠. 따라서 여기 주어는 셀 브레인이 돼야 돼요. 아 셀 멘브레인이 되는 거죠. C번이 답이네요. 셀 멘브레인. 그리고 컨트롤즈. 조절한다. 익스테인지는 명사죠. 외부 세교와 또는 다른 세포와의 상호 교환을 통제한다. C번이 답이 되겠죠. 컨트롤 셀 멘브레인. 이렇게 하면 정동서가 없죠. 주절에. 분사잖아요. 꽝. 이즈. 아유. 주어도 없이 이즈가 나와요. 수동 이즈 컨트롤도. 수동태도 안 되고. 뭐 음음음음의 어순도 안 되고. 꽝. 아유. 튜브 정사. 튜브 정사만 갖고 문장이 될 수가 없죠. 동일주어 원칙에 따라 프로텍팅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의 동원. 그러니까 더 셀 멘브레인. 세포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할 것은. 뭐 이건 알고 있어야죠. 세포백을 더 셀 멘브레인.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뭐. 그냥 대충 봐도 세포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오버셀이죠. 사물이니까 오부를 써서 오버셀 하겠죠. 그때 오부 지우고 지우면. 셀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다고 더 셀에다가. 어파스트로피 했으면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셀 멘브레인 그냥 하는 거죠. 주절에 주어 있는 뭐. 컨트롤 써고요. 정동서는. 목적을. 익스체인지 수가 되겠죠. 다음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은 뭐 복잡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저와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해왔다면. 이런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어쨌든 다 행동하고 관련된 거죠. 안건 의제는. 의제는. 뭐. 어피어스 라이크 있고. 어피어스 라이크 명사고. 어피어 투비가 있든 없든 형용사 보통이죠. 어피어스. 베이그는 있으냐 베이그냐 베이그가 그럴듯 하죠.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나도 언니 토커바로. 리듀싱 관세나 기타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나도 언니 but also 또 얘기했다. how다면 동명사 안 쓰는 거죠. 투비정사 쓰는 거죠. to incentivize죠. 이거는 베이그 때문에 안 되고. b번이 답이네요. how do you mean cooperation이죠. 어떤 다른 분야. 다른 부분. 전선에서. 예컨대 에런지나. 에이비앙 조류 독감이죠. 카운터 테러리즘. 테러. 테러 방지. 뭐 이런 것 같은 거. 음사 플러스. 투비정사. 까지 물어보면 아주 쉬운 문제인 거죠. 아주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문제를 또 해봐야죠. 테뻐라쳐. 아이고 조동사 나온 다음에 bpp. by 있는 거. 함으로써 bpp. b 플러스 원형 없음. b 플러스 무슨 현지형 말도 안 되죠. can의 현지형이 정동사인데. can be controlled by. just using a dial on the wall in the room. 방에 있는 다이얼을 조정함으로써 조정 통제되어 줄 수 있다. 컨트롤링. 안 되죠. b 플러스 아닌 능동이죠. 수동형이 되어야 되겠죠. 능동 안 되겠죠. 자 그만. 뭐. 날이 갈수록 쉬워지네요. 조합문제는. 쭉 내려가보죠. 아 이번에는 서울여자대학교 문제네요. 클리닝. symbiosis 아니면 symbiosis라고도 발음해요. 아 발음을 잘못했네요. 요거는 sees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현지형은 sees에요. 복수형은 sees죠. 아 그래서 아 썼잖아요. 아 클리닝. 아 신바이오스 있어. 바이오가 생명인거죠. 심은 함께하는거죠. 공생이죠. 공생. 생물학. 바이올러지. 생. 생 아시죠. 생. 아이고. 한자 한번 쓸래. 이거 안되네. 아무튼 생. 이런게 생자죠. 생. 공생. 아이고 진짜 미치겠네. 생자. 공. 저도 이런정도는 압니다. 한자. 공생. 선생같이 썼네. 공생이에요. 근데 이건 악어새. 신비오시스. 신비오시스 포크리닝이죠. 포크리닝에서 포지우고. 클리닝이 앞으로 나온거에요. 청소. 청소하는 공생인거죠. 악어새가 이제 공생하면서 악어를 막 저거. 먹이를 먹는게 청소해주는거죠. 바다. 그리고 민물. 그리고 땅. 공기. 중에 다 있다는거죠. 발견되네요. 하지만 더 그레이스 넘버업의 가장 많은 수의 예문들은. 메린스빌. 해양동물과 관련되는거죠. 물이 있을때. 그러면 이게 뭐 이게 주어구요. 정동사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거 안되죠. 컨설턴의 준동사. 그러면 뭐. 어느거냐 이렇게 되는건데. 여러분이 이제 컨설턴을 모르면 이제 어지러워지는거에요. 컨설턴. 아유 컨설턴. 두가지 뜻이 있어요. 첫번째 하나는. 관련시키다가 있구요. 또 하나는. 머리아프게 하는거에요. 근데 이게. 이래서 라틴어를 좀 배워야 되요. 이런거. 케르. 케르넬에 그래요. 이게. 시프트에요. 시프트. 시프트가 뭔가요. 시프트. 채로 걸리는거죠. 시프트. 시프트에요. 채로 걸리는거. 시프트 하는거에요. 또는 뭐. 구분하는거 있죠. 디선. d-i-s-c-e-r-n. 여러분이 요 디선. 영어는 선 발음하지만. 라틴어로는 케르넬에. 분리해. 체질에서 분리하는거죠. 그래서 구분이 되는거죠. 시프트. 체질에요. 체질. 또는 이게. 이 앞에 있는 컨은. 강력한 이라는 강화사로도 쓰일수도 있고. 컨선인데. 강화사로 쓰일수도 있고. 어. 함께 체질하다. 이런 뜻도 돼요. 원래. 이게. 컨선은 왜 관련시키다 뜻이냐. a가 b를 체질로 체질에서 함께 하는거에요. 함께 체질한다. 이런 얘기에요. 함께 체질한다. 그럼 강력하게 머리를. 머리를 막 체질을 하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거죠. 그럼. 걱정. 어. 우려. 이런 뜻이 되겠죠. 머리를 막 체질을 하는거에요. a를 b를 걱정하게 하다도 되고. 이게 자오지간 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도. 누가 말하대요. 어떤 분이. 어떤 서울대 나오신 어떤 분이. 뭐니 뭐니 해도. 어비는. 단어를 통해서 배우는거다. 어원을 통해서 배우는게. 다. 그래도. 정석이다. 그러대요. 뭐 또. 뭐. 식 선생님은 또. 그 저 뭐. 소리를 흉내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언어학에서 하나의 단어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실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도 방법도 있고. 또 라틴어를 통해서 보면 상호연관이 되니까. 뭐. 이것도 도움이 되는거에요. 어느 쪽을 택하든 단어는 자기가. 잘 외워지는 걸 택하시면 돼요. 어. 어떤 분이 이걸 어떻게 외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외우는게 전 좋아서. 그리고 라틴어를 좀 하니까. 캐르네레. 나 하는거야. 캐르네레. 디선. 디스 캐르네레. 아 이거 분리해내는거구나. 컷은 함께. 체질에서 골라내는구나. 아 이거 함께 가르치는구나. 함께 체질에서. 우리는 잘난 놈들이야. 하고 함께 고르는거. 아이고. A가 B로에다 머리를 막 체질하는거야. 아우. 머리아퍼. 머리 막 체질하면 머리아프겠죠. 어. 이 컷은 강화사로서. 강력하게 체질하다. 또 내고. 함께 골라내다. 체질에 내다. 이것도 돼요. 그래서. 첫번째는 관련시키다. 관계되게 하다의 타동사에요. 여기서는 그것만 해줬는데. 제가 걱정시키다 어쩌다. 뭐 이런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물론 컨섬이 관심 걱정인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A 컨섬은 B니까. 함께 골라내는 거니까. 이게 수동태로 되나. 이제 컴포넌트 나온거 있죠. 앞대가리 같이 하는거. 얼굴 같이 하는거. 이거는 다 마찬가지 뜻으로. 유형으로 쓰여요. 그래서. 클리닝 신비오시즈 복수형이잖아요. 파운드. 어쩌구 저쩌구. 정동사하고 나와야 되겠는거죠. 그럼 뭐. 정동사 나와야 되는데. A번이 답이잖아요. 중동사 안되고. 위드가 없으니까 수동태 안되고. 위드가 없어요. 이것도 위드가 없구요. 아 요건 이수도 안되고. 아가 맞죠. 왜냐면. 그로이트 넘버의 익삼플스인데. 아 이거는. 넘버가 나왔지만. 이거는 얘들이에요. 얘들이 산다. 아 뭐를 관련시킨다. 그러니까 수가 아니고. 최상급 때문에 붙은거에요. 보통 여러분이. 더 넘버는 단수가. 어 넘버는 복수다 그러는데. 아 이것도 참고에요. 여러분이 뭐. 어 넘버. 아이고. 엔짠데. 자 이건. 어 넘버 오브는 복수로 받구요. 더 넘버 오브는 숫자니까 단수로 받는다. 뭐 그런것도 배워요. 더 넘버는. 아유. 그래 맞아요. 어 넘버 오브는 많은이란 뜻이구요. 더 넘버는 뭐뭐의 숫자죠. 그러나 이거는. 요 더. 이 est 붙은 것은. 최상급이 되려고 붙은거에요. 할 수 없이. 어. 어 그레이트 넘버겠죠. 어 그레이트 넘버. 여기도 어 그레이트 넘버일거 아니에요. 어 그레이트 넘버. 그게 최상급이 되니까. 더 그레이티스 넘버가 된것 뿐이에요. 따라서 이 더는 더 넘버 단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옆으로 좀 셌지만 이것도 최상급 때문에 쓴 단어예요 아무튼 복수형 쓰는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S 안붙였죠 S 안붙은거죠 그리고 A가 맞는거구요 이해되시겠죠 옆으로 좀 셌는데 더 넘버 넘버하고 이거 더 붙었는데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A great number가 A great number가 The greatest number가 된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됐구요 이 정도면 다 설명한거에요 사실 뭐 뭐가 더 설명할게 있어요 자 위드가 없어서 안됐구요 그 다음 명지대학교 문제를 해볼까요 명지대학교 one which is grammar 맞는거 I'm disappointed 보통은 at이죠 근데 that가 나오면 at는 탈락시키는거죠 I'm sure of 잖아요 I'm sure of 명사 근데 I'm sure 대절이 나오면 오브를 지우는거죠 탈락시키는거죠 아우 니가 말하지 않아서 실망했어 그러면 이번 답이죠 맞는거죠 The money has been dis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 B has EN BPP 수동태 안됩니다 자동사에요 It never occurred BPP 안되요 여러분 커서 하세요 커서 커서 아우 요즘 커서 커서 커가 달리는거에요 여러분이 여기 컴퓨터 화면에서 지금은 마우스지만 옛날엔 반짝반짝 하는거에요 짠짝 짠짝 하는게 이동했죠 지금은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커서가 이동하는 것도 일어나는거에요 이 오신은 오비에요 자음 자음 동화가 된거고 오브죠 향하여 달려오는거에요 오브 그러니까요 전치사수죠 나를 향해 아우 달려온다는거죠 나를 향해 달려온다 이때는 가져오고 집에다가 보험을 든다는게 내 머리에 달려온적이 없어 BPP 수동태 안되는거죠 자동사죠 다이드 안돼요 킬드가 되어져 여긴 살인자까지 있으니까 다이는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되구요 디서피는 자동사로 수동태에 불과하다 뭐 얘기가 나오구요 또 볼까요 어커 어커가 원래 달려온다 이때시라 그랬죠 렌 크레네가 원래 라틴어에서는 원래 크레네 크레네 그러는데 뭐 여러분이 뭐 어커런스도 아시고 뭐 그러잖아요 이 워스킬도 되어야 되겠죠 더이상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